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부지리와 비슷한 말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쓰이는 말이지요. 평소에 허풍을 심하게 떨던 어느 아전이 허풍으로 망신을 당하기는커녕 어부지리로 허풍이 마치 사실처럼 되어버린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그 후로는 허풍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재미있는 신의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표범을 잡은 아전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이름난 단양군 어느 고을에 아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전은 어찌나 하는 짓이 굶뜬지 도무지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도 날마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다녔습니다. 아 내가 이래 봬도 힘이 천하장사라니까 언젠가는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글쎄 이 맨주먹으로 한 대 쾅 쳐서 잡았단 말이야. 아자는 날마다 으쓱으쓱 힘자랑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호랑이 병품을 척 둘러놓고는 오는 사람한테마다 으쓱되곤 하였지요. 이렇게 자고 깨면 날마다 자랑만 늘어놓고 틈만 있으면 코를 들으렁골며 낮잠이나 자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또도 함부로 아전을 내쫓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전의 아버지가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또 제발 부탁일세 변변 자는 내 아들놈 사람 한번 만들어주게나. 아전의 아비가 귀한 선물을 들고 와 통사정하는 바람에 사또는 차마 내쫓일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자니 속에서 열불이 나서 생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녀석을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꼬. 사또는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하였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좋은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닥쳤습니다. 울컨이 저 녀석을 써먹을 때라곤 딱 한 군데뿐이군. 사또는 험한 산길을 오가며 서찰을 전달해야 하는 일에 아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하고 낮에도 호랑이와 표범이 득시글거리는 고개를 몇 개나 넘어가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여봐라 이 서찰을 오늘 안으로 중주목 사또에게 전하고 오너라. 이건 아주 중요한 서찰이니 한눈팔지 말고 틀림없이 전달하고 와야 하느니라. 네? 제, 제가 말씀이옵니까? 그럼 우리 동원에서 자네보다 더 힘이 센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내 특별히 자네를 믿고 보내는 것이니 지체 말고 다녀오너라. 그, 그렇지만... 아저는 덜덜 떨리는 소리로 말끝을 채맺지 못하였습니다. 입방정 때문에 화를 자초하였구나 생각하니 후회의 막급이었지요. 요즘 들어 호랑이와 범이 더욱 극성을 부린다는 말을 고울포수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라의 법이 느슨해진 탓이었지요. 얼마 전까지 호환으로 사람들이 화를 당하자 나라에서는 상금을 내걸고 호랑이와 범을 잡게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호랑이와 범을 잡아다가 상금이나 타자. 고울에서 힘께나 쓰는 장정들이 상금에 혹하여 앞다투어 창이며 소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렇게 하여 너도 나도 호랑이와 범을 잡아오자. 그만 나라에서 주는 상금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백량씩 줬는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오십량뿐이오. 사람들이 항의를 했지만 이미 상금은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시들해서 사냥을 하러 가지 않자 이번에는 나라에서 오히려 벌금으로 삼배 옷감을 바치라는 명을 내리고 말았지요. 호랑이를 잡아올 테냐 삼배를 낼 테냐. 이방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성화를 부리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운에 짠 삼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 원님들은 호랑이를 잡는 것보다 삼배를 거둬들이는 게 더 이롭다는 걸 알고는 사냥을 하지 않아도 눈을 감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와 범은 다시 또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전은 사또 앞을 물러나와서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로 비칠 비칠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친구들이 다가와 아는 채를 하였습니다. 가끔 투전판에서 아전의 돈을 따가곤 하던 판도리와 장쇠였지요. 아니 왜 그렇게 죽대기 한 그릇 못 먹은 얼굴인가? 언제나 아전의 돈을 알겨먹지 못해 안달을 하던 두 친구를 보자 아전의 얼굴은 금방 환해졌습니다. 올커니 이놈들을 이용하자. 그 두 친구는 시장 바닥에서 늘 남을 등쳐먹고 사는 녀석들이라 담력도 세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아이쿠 여보게들 내가 오늘 안으로 충주목의 이 서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 호랑이가 득식을 거리는 고개를 넘어가자니 벌써부터 오금이 저리는군. 만약 자네들이 같이 가준다면 다녀와서 은전 열량씩을 줌세. 아전은 그들에게 줄 은전 스모냥은커녕 역전 몇 개가 고작인 주제에 큰 소리를 탕탕 친 것이었습니다. 일단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속셈이었지요. 아무리 아비가 부자라고는 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이제 더는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턱이 없는 두 사람은 은전 열량이라는 말에 벌써 입이 한 지방만하게 벌어지고 콧구멍이 벌룸벌룸 거렸습니다. 뭐? 은전 열량이라고? 아, 그깟 호랑이가 될 순가. 가세나 가. 그렇잖아 또 몸이 근질근질하던 판에. 잘 됐구먼. 판도리와 장쇠는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럼 가세나. 아전은 사또가 내민 서차를 저고리 솜에 단단히 넣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단양을 지나 충주목을 향하여 길을 떠난 지 한낮이 되자 마침내 호랑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호랑이 고개에 닿았습니다. 아전은 저절로 오금이 저리고 간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지요. 그나마 장때 같은 친구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따라오니 조금 마음이 놓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새끼 호랑이 세 마리가 나타나 일행의 앞을 턱 가로막는 게 아닌가요? 아전은 놀라서 그만 제자리에 멈춰선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판도리와 장쇠는 가소롭다는 듯 큰 소리로 웃어 제꼈지요. 애개개 저 조망만한 놈들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오? 저런 새끼들이야 이 주먹 한방이면 끝장이지. 장쇠가 본때를 보여주려는 듯 새끼 호랑이 하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새끼 호랑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발톱을 고추 세우고는 장쇠를 향해 벌쩍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눈도 꿈쩍 안고 호랑이 얼굴에다 무쇠 같은 주먹을 냅다 한방 날렸지요. 그러자 새끼 호랑이는 그 자리에 쭉 뻗고 말았습니다. 요런 고얀 놈들! 판도리도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둘러 남은 새끼 호랑이 둘을 단숨에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잔뜩 마음을 졸이던 아전은 저절로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아전! 만날 큰소리 당탕 치더니 그게 다 빈말이었구려. 그깟 손바닥만한 새끼 호랑이를 보고 그렇게 얼굴색이 하얘지다니 말이오. 장쇠가 산이 떠나갈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고가 강아지만한 놈들을 죽여서 뭐하겠소. 이왕이면 그래도 집채만한 놈 한 마리는 잡아야지. 그나저나 내 덕에 호랑이 새끼 한 마리씩은 잡았으니 주먹에서 술이나 한 잔 사시오. 아전은 은근슬쩍 너스레를 떨며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얼른 등에다 둘러매었습니다. 허! 아전은 손도 안 대고 코를 불었구려. 판도리가 못마땅한 듯 핀잔을 줬지만 아전은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곤 휘적휘적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못 이기는 척 호랑이를 옆구리에 끼고 또 손에 들고는 부지런히 뒤를 따라왔습니다. 은전 열량에다 덤으로 새끼 호랑이 한 마리까지 얻었으니 이게 웬떡이람. 둘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 저절로 어깨춤이 덩실덩실 쳐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미쳐 몇 걸음 못 가서였어요. 갑자기 산등성이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켜고 입을 쩍 벌리며 달려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보나마나 새끼 호랑이들의 어미가 틀림없다. 위급함을 느낀 아전은 다짜고짜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호랑이가 새끼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잃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요. 어미 호랑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돈의 눈독이 든 판돌이는 달랐어요. 여보세 장쇠 우리 둘이 힘을 합해 저 어미 호랑이 마저 잡아버리세. 그렇게 되면 그깟 은전 열량이 대순가 새끼 호랑이에다 저 어미 호랑이면 금전 백량도 더 받을 걸세. 어떤가? 좋아. 이래 봬도 내가 당검의 명수 아닌가. 저 호랑이 놈을 단숨에 찔러 죽일 터이니 두고 보게나. 판돌이와 장쇠는 눈이 벌게 서는 얼른 새끼 호랑이들을 풀숲에 던져놓고 어미 호랑이와 맞서 싸울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호랑이는 날카로운 당검을 쥐고 달려든 장쇠의 목덜미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콱 물어버렸어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장쇠가 쓰러지는 걸 본 판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가볍게 날아 판돌이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돌을 해치운 호랑이는 이제 아전이 몸을 피한 나무 쪽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바로 앞에서 두 친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걸 본 아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벌써 펄쩍 뛰어 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쭈르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호랑이는 그 커다란 덩치로 나무를 마구 흔들었어요. 나무는 마치 뿌리채 뽑힐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전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아전이 떨어지지 않자 호랑이는 갑자기 어디론가 바람처럼 달려가서는 웬 표범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몸에 동글동글한 무늬가 찍힌 날렵하게 생긴 표범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이 작고 날쎄서 나무에도 잘 올라가는 표범을 데려온 것이었지요. 네가 저 나무에 올라가 내 원수를 갚아다오. 표범은 그야말로 맨땅을 걷듯 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표범은 아전의 발 밑에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난 죽었다. 아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한 김에 얼른 바지를 훌렁 벗어 올라오는 표범의 머리에 휙 뒤집어 씌워 단단히 감아서 묶었지요. 그러자 아무리 날래고 표독스러운 표범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의 표범 감히 나를 잡겠다고? 아전은 표범을 발로 힘껏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호랑이는 아전이 떨어지는 줄 알고는 와락 달려들어 표범을 덥석 물었어요. 표범은 그 날랜 재주 때문에 호랑이의 심부름을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물어 죽인 게 사람이 아니라 표범인 줄을 안 호랑이는 나무를 빙글빙글 돌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호랑이는 펄펄 뛰며 나무를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나무 밑에 진을 치고 앉아 눈에 불을 켜고 씩씩거리며 아전을 노려보았습니다. 언제고 아전이 제 발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서차를 충주 관하에 전해야 하는데 어쩐담? 아전은 오도가도 못한 채 쩔쩔맸습니다. 그렇게 나무 꼭대기에 한참을 앉아 있으려니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요. 아무리 속고쟁이를 잡고 몸을 비틀어도 금방이라도 오줌 줄기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지요. 에라 모르겠다. 아전은 속고쟁이를 내리고는 냅다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오줌은 끝도 없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러자 나무 밑에 누워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 뜨거워. 뜨거운 비를 내리게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보통 놈은 아닌가 보다. 호랑이는 쓰러져 있는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입에 물고 등에 태운 채 주랭랑을 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뜨거운 돌멩이를 입에 넣었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뜨거운 거라면 질색하는 호랑이였기 때문이지요. 하하 저렇게 큰 호랑이 녀석을 오줌 한 방에 쫓아버리다니. 아전은 껄껄 웃으며 그때서야 스르륵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져 있는 표범을 가지고 부리나케 충주목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아전이 충주 관하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고연지고 급한 서찰을 이제야 가져오다니 이놈을 당장 오게 쳐넣어라. 충주 관하의 방백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전은 짊어지고 온 표범 가죽을 내보이며 사정사정하였지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제가 호랑이 고개를 막 올라섰는데 새끼 호랑이 세 마리가 나타나지 뭐요. 그래서 내가 맨주먹으로 그놈들을 다 해치우고 고개를 내려오는데 아 이번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아전은 손짓 발짓을 하며 허풍을 떨었지요. 이게 바로 제가 맨손으로 때려잡은 표범입니다. 듣고 보니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용하구나. 방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를 해주었지요. 얼마 후 다시 단양당으로 돌아온 아저는 표범을 사또에게 내보이며 큰 소리로 너세레를 떨었습니다. 나흘이 글쎄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때려잡고는 고갯마루를 막 넘는데 집채만한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서는 아저는 그날 이후 누가 묻기만 하면 점점 더 허풍을 떨며 그날의 이를 떠벌렸지요. 아 글쎄 내가 고갯마루를 막 넘는데 집채만한 호랑이 다섯 마리가 나타나 아전 양만 집채만한 호랑이가 겨우 다섯 마리라고요? 열 마리 아니었었던가요? 우르르 몰려섰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날 이후 아저는 단양고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사또는 더 이상 아전을 쫓아낼 구실을 찾지 못한 채 죽으나 사나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늑대 들판을 헤매고 있던 배고픈 늑대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를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너를 잡아먹겠다. 제발 살려주세요. 염소는 늑대에게 매달려 애원했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 늑대는 염소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 배가 고파 지금 당장 너를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든 날 잡아먹을 생각이군요 염소가 상심한 채 대답하자 늑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염소가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늑대님이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제가 늑대님의 입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저도 고통스럽지 않고 늑대님도 힘들지 않게 절 먹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늑대가 염소의 말을 늑대가 염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귀찮게 염소를 물어서 죽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좋아. 그렇게 하자. 늑대가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염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개의 뿔로 늑대의 턱을 냅다 받아버렸습니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지요. 한참을 도망가던 늑대는 이번엔 당나귀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늑대는 당나귀를 향해 달려갔지요. 내가 밥도 못 먹고 염소한테까지 험한 꼴을 당했으니 너라도 먹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나한테 잡아먹히는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 제발 살려주세요.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안 돼. 난 정말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도 당나귀는 꾀를 냈어요. 좋아요. 절 드세요. 그런데 절 먹기 전에 발바닥에 박힌 징을 먼저 빼야 해요. 징은 쇠라서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좋아. 내가 빼주지. 발 들어. 늑대가 당나귀의 뒷발 쪽으로 가자. 당나귀는 있는 힘껏 늑대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늑대는 배고픔도 잊은 채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산속을 헤매던 늑대에게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염소의 뿔에 받치고 당나귀의 뒷발에 옆구리를 채인 날이니까요. 늑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내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이보다 더 불쌍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늑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픔보다 배고픔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지요. 안 되겠다.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 몰래 뭐라도 모고야겠어. 늑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마을 근처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비릿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늑대가 냄새를 쫓아 달려간 곳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고기다 고기. 늑대는 너무 기뻐서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늑대를 괴롭히던 배고픔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늑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비틀비틀 걸으며 물을 찾았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를 잔뜩 먹었더니 이제는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그때 늑대의 눈앞에 술이 가득 담긴 큰 나무통이 보였습니다. 늑대는 숨도 쉬지 않고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술통을 반쯤 비우고 나자 늑대는 그제야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지자 늑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요. 바닥에 드러눈 늑대는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 쩌렁쩌렁 울려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깨울 정도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나 다를까 늑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저 못된 늑대를 잡아라! 사람들은 늑대에게 달려들어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한 늑대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도망갈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너그러운 사내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반갑게 맞이하여 푸짐하게 대접하곤 했지요. 또한 달라는 물건이 있으면 아무 망설임 없이 내어주곤 했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사내의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졌고 급기야 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원래 샘이 많은 왕은 이 사내의 소문에 몹시 언짢았지요. 너는 그 사내보다 더 많은 물건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니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군. 왕은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 마음씨 좋은 사내에게 훌륭한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내의 집으로 가서 그 말을 얻어오도록 하라. 사신 일행은 곧장 사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내는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남아있는 고기가 없어 북리 끝에 마구간으로 가 마지막 남은 말을 잡아 사신들을 대접했습니다. 사신들은 사내의 대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사내에게 물었어요. 무슨 고기인지 아주 맛이 좋군요.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합니다. 마침 고기가 떨어져서 마구간에 하나 남아있던 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게 말고기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아니, 왜요? 사신들은 사내에게 자신들이 찾아온 이유를 소상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고개 숙여 울기 시작했지요. 왜 우는 거요? 사내는 몹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해 너무 슬플 따름입니다. 사신들은 사내의 너그러움에 감탄하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했지요. 정말 그자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울더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소문대로 마음이 한없이 넓은 자입니다. 왕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없이 치솟는 시샘을 억제할 수가 없어 화병이 날 지경이었지요. 왕은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감히 내 부탁을 어겼으니 그 자를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자객을 시켜 그 자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자객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객이 도착했을 때 사내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자객도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옮겨다니면서 사내의 자취를 더듬어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갈 생각으로 자객은 어느 허름한 집에 문을 두드렸지요. 집주인은 자객을 맞아들여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주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튿날 자객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간밤에 불편한 데는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잘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객은 집주인에게 왕의 명령을 받고 이러저러한 사내를 찾아다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자를 어디에 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깜짝 놀라며 옆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예리한 칼을 들고 오더니 자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바로 말씀하신 그자입니다. 어서 이 칼로 제 목을 쳐서 임금님께 바치십시오. 자객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마음이 넓다 해도 자기 목을 베어가라며 칼을 내미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소문대로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운 자로구나.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자객은 이 비단결 같은 마음씨의 사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객은 왕에게 돌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진정, 그 말이 사실이더냐. 하나도 보태거나 뺀 것 없이 그대로 아래온나이다. 왕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기로써니 자기 목숨까지 내놓다니 그자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왕은 결국 그 사내를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와 반다리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반다리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삭바 내지를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지만 아들에게 글공부를 시켰지요. 반다라 네가 글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내게 효도하는 일이다. 어머니는 자나깨나 반다리를 다 일렀습니다. 네, 어머니 반다리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글공부에만 전념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감을 얻으러 나가고 반다리 혼자 글을 읽고 있는데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자꾸만 마루를 왔다 갔다 하며 찍찍거리는 겁니다. 아니, 저 조그만 녀석이 자꾸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구먼. 반다리는 책을 읽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잇, 요 놈 가만두지 않겠다. 반다리는 생쥐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냅다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생쥐는 그 자리에서 금방 죽고 말았어요. 반다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글을 읽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어미쥐 한 마리가 조그만 대나무자를 하나 물고 쪼르르 달려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미쥐는 그 대나무자로 죽은 생쥐의 몸을 이리저리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죽었던 생쥐가 눈을 번쩍 뜨며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반다리는 부리나케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어미쥐가 대나무자를 마당에 떨어뜨리고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음? 이게 그렇게 신기한 물건이란 말인가? 반다리는 대나무자를 들고 요리조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깊숙한 곳에 잘 넣어두고 다시 낭낭한 목소리로 글공부를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큰 벼슬아치 집에 가서 바느질감을 받아온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지요. 반다라 반다라 지금 태궐은 온통 슬픔에 잠겨있다고 하더구나. 왜요 어머니? 글쎄 임금님이 제일 귀여워하던 막내 공주님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지 뭐냐. 그래서 지금 임금님과 왕비님은 시금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있다더구나.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던 반다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혹시 저 대나무자로 공주님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반다리는 어머니께 자초재종을 말씀드리고 서둘러 궁궐로 갔습니다. 여봐라 여기 공주님을 살릴 신기한 자를 가지고 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반다리가 외치자 문지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놈이 있나? 죽은 공주님을 네가 무슨 재주로 살린단 말이야? 어서 썩 꺼되지 못할까? 문지기는 반다리를 마치 얼간 치급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시가 바쁘오 어서 문을 열어주오. 반다리는 문지기에게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궁궐로 들어가던 한 정승이 그 말을 듣고 명령을 하였어요. 여바라 공주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그 젊은이 말대로 해서 손해될 것이 없지 않느냐. 정말 그 젊은이 말대로 공주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같이 들어가세나. 정승은 반다리를 데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허둥지둥 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 나왔지요. 그래 네 말이 사실이더냐. 만약 공주를 살려내지 못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니 그리 알거라. 임금님은 그렇게 말하며 반다리에게 공주의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다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공주 옆으로 다가갔지요. 숨을 거둔 공주의 얼굴은 달빛처럼 차가웠지만 어엿붓이 그지 없었습니다. 반다리는 조심조심 대나무자를 꺼내어 어미쥐가 했던 것처럼 공주의 몸을 이리저리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죽었던 공주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지더니 마치 긴 잠을 자고 난 사람처럼 부스슬 눈을 떴습니다. 고 공주야 아가 어인일이십니까? 소녀가 너무 오래 잠을 잤나이까? 공주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공주야 이제 됐다 됐어 이 젊은이가 죽었던 너를 살려냈구나. 임금님과 왕비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줄줄 흘렀습니다. 여봐라 저 젊은이는 공주를 살리는 인이니 공주와 혼인을 시켜 나의 무바로 삼겠노라. 임금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신기한 대나무자 때문에 졸지에 임금님의 사위가 된 반다리는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머니를 모셔다 호강을 시켜드리고 글공부도 열심히 하여 따란일도 보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이웃나라의 공주가 또 병에 걸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여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당신이 가서 그 공주를 살려주시어요. 아내인 공주의 말에 반다리는 대나무자를 가지고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어요. 반다리는 험한 산길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반다리를 덥썩 물고 달아나는 게 아닌가요? 호랑이는 한참을 달려 어느 깊은 굴속에 반다리를 데려다 놓고는 또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반다리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굴속에는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떡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반다리는 그 호랑이가 자기를 물어온 호랑이인 줄만 알고 이제 죽었구나 하며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호랑이는 반다리를 잡아먹을 생각은 않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반다리는 조심조심 호랑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에 뼈가 걸려있구나. 반다리는 무서운 것도 있고 호랑이 목에 걸린 뼈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맙다고 넙죽업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저 안쪽에서 죽은 호랑이 한 마리를 끌고 와 말했습니다. 내게 죽은 것을 살리는 신기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내 형 님이니 어서 좀 살려다오. 반다리는 행여 거절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얼른 대나무자를 꺼내어 죽은 호랑이의 몸을 요리조리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자로 이리저리 재도 죽은 호랑이는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지 2년이나 되어 그 자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 목에서 나온 이뼈로 해보거라. 호랑이는 조금 전에 목에 걸려있던 뼈를 내밀었습니다. 반다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뼈를 받아서는 다시 호랑이의 몸을 요리조리 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대나무자로 잴 때는 꿈쩍도 않던 호랑이가 훅 하고 숨을 내쉬는 겁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호랑이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다리를 보며 말했지요. 내 형님을 살려준 대신 은혜를 갚겠다. 이웃나라 공주는 이미 죽은지 석 달이 넘어 네가 가진 자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을 터이니 이 뼈를 가지고 가거라.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반다리를 등에 태우고 바람처럼 달려 이웃나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반다리를 기다리던 이웃나라 임금님은 벗어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죽은지 석 달이 넘은 공주의 몸은 얼음장 같이 차가웠습니다. 얼굴도 이미 푸르다 못해 검은 빛이 돌고 있었지요. 반다리는 호랑이가 준 뼈를 꺼내어 공주의 몸을 이리저리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좀처럼 깨어나지를 않았어요. 반다리는 등허리가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온갖 정성을 다하여 다시 또 공주의 몸을 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모두 공주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였지요. 갑자기 공주가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살아났구나. 내 딸이 살아났어. 임금님과 왕비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반다리를 보며 말했어요. 내 딸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그대를 나의 사위로 삼고 싶도다. 하지만 반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가 아내가 있는 몸이 오니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어허 그렇다면 이 일을 어쩐담. 이웃나라 임금님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절반을 뚝 떼어주겠노라. 이웃나라 공주의 목숨을 살린 대가로 큰 선물을 받은 반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아내가 있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곽재우 경남 의령군 세천리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붉은 옷을 입고 외적을 물리친 홍의 장군 곽재우 였지요. 곽재우는 어려서부터 칼솜씨와 활쏘기가 뛰어났습니다. 곽재우가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를 때면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몸은 날아가는 새보다 더 날래고 가벼웠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서당에 나가 글을 읽고 배워 문장의 막힘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고향인 경상도 의령 근방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허 정말 대단한 젊은이야. 관연한 딸이 있는 집에서는 서로 곽재우를 사위로 삼고 싶어 안달이었지요. 곽재우의 아버지가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으니 집안도 좋고 어디 한군데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매쟁이가 발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어찌된 일인지 혼사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곽재우는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 묵묵히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재우가 칼끝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기만 하였지요. 그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으르렁거리며 곽재우를 노려보며 서 있었지요.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앞발에 잔뜩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 호랑이란 놈이 당장이라도 나한테 덤벼들 기색이 아닌가 곽재우는 꼼짝없이 호랑이와 한판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음 큰일 났구나. 하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치는 건 사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지. 곽재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글이글 불타는 논으로 호랑이를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바람같이 달려와 곽재우를 덮쳤지요. 좋다. 내 녀석이 먼저 날 공격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다. 곽재우는 그동안 싼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번개같이 몸을 날려 건너편 숲으로 피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추스르고는 호랑이를 향해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호랑이는 맞서 덤비기는 커녕 잽싸게 저쪽 산골짜기로 몸을 피하는 게 아닌가요? 네 이놈 산중의 왕인 니가 나를 피하느냐? 개석거라! 곽재우도 지지 않고 몸을 날려 호랑이를 쫓아갔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호랑이와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다시 였습니다. 곽재우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호랑이가 있는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난 후였지요. 네 이놈 어서 덤벼라! 곽재우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달려들지는 않고 요리조리 몸을 피하며 양만 올렸습니다. 이렇게 곽재우와 호랑이는 서로 쫓고 쫓기면서 골짜기를 지나 산을 넘고 넘어 더욱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쫓아다녔는지 곽재우도 호랑이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호랑이는 마치 더 이상은 싸울 기력이 없는지 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전하에 비겁한 호랑이 아닌가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곽재우도 지친 잇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도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지라 미처 산을 내려가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졌지요. 이런 어디 온막에서라도 하룻밤 묵어야겠구나. 곽재우는 캄캄한 산속에서 이리저리 잘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저만치 숲속에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곽재우는 반가운 마음으로 불이 났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길 이른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앞에서 곽재우는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웬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나왔지요. 날이 노추한 방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처녀는 눈을 다소곳이 내리깔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귀신에 홀린 게 아닐까 아니면 백년 먹은 여우가 처녀로 둔갑한 건지도 모르지. 곽재우는 처녀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왕 그 집에 들어온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고맙소. 그럼 하룻밤 신세를 지겠소이다. 곽재우는 처녀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래야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어진 흙벽에 겨우 비바람만 피할 정도로 노추하였지요. 차린 건 없지만 욕이라도 하시지요. 처녀는 조그만 소반에 나물 한 접시와 잡곡밥 한 그릇을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호랑이를 쫓아다녔던 곽재우는 잔뜩 허기를 느끼고 맛나게 밥을 먹었지요. 밥상을 물리고 난 곽재우는 넌지시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른 식구는 없소? 네, 그러하옵니다.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속에 오인일로 처자 혼자 살고 있단 말이오? 곽재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원래 저희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는 분이옵니다. 아버님도 벼슬길에 올라 나랏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모략을 받아 잠시 이 오두막에 와서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차례로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소녀 혼자 여기에 남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처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곽재우는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호랑이란 놈이 나를 살려둔 데는 필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마든지 곽재우를 잡아먹을 기회가 있었건만 자꾸만 그냥 산속으로 달아나기만 했습니다. 곽재우가 지쳐서 돌아서려고 하면 다시 나타나서 금방이라도 덮칠 듯 하다가 또다시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날 밤 곽재우는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네,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다. 곽재우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하는 처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리나케 어제 호랑이가 숨어들었던 굴속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웬 노인과 부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바로 호랑이한테 잡혀갔던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호랑이가 두 분을 구해드린 거에다. 잠시 이렇게 피신을 해서 몸을 보전하게 말이 왜다. 곽재우는 문득 얼마 전 방파싸움을 했던 벼슬아치들이 모두 귀양을 갔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처녀의 아버지를 시기하고 모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졌습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곽재우는 처녀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리 저희 부모님을 구해주시는 애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런지요. 처녀는 반가움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아니요. 내가 그대의 부모를 구해드린 게 아니고 호랑이가 내게 일러준 대로 했을 뿐이 왜다. 그러니 그 호랑이에게 고마움을 표해야지요. 곽재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처녀와 처녀의 어머니는 얼마 남지 하는 곡식과 변변 차는 반찬이지만 정성껏 상을 차려 호랑이한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 식구는 곽재우를 따라 산을 내려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처녀의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늠름하고 용감한 곽재우를 사위로 삼았지요. 곽재우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4살이 되던 선조 18년 과거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곽재우가 지은 글 속에 임금의 뜻에 거슬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급제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벼슬이고 명예고 다 소용없는 일이로다. 크게 낙담한 곽재우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와 시를 쓰고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선조 25년인 1592년 곽재우의 나이 41살 때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래 몰래 배를 끌고 와 조선의 남쪽 해안가와 섬을 오가며 노략지를 일삼던 외군이 또다시 쳐들어왔지요. 부산진을 시작으로 각 고을이 무너지고 외군이 침략한지 보름 만에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 위급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파 싸움만 일삼던 조정에서는 우왕좌왕 난리가 났고 외군은 온 나라를 숙대밭으로 만들며 승승 장구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던 수군만이 겨우 이기고 있을 뿐이었지요.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자 전국에서 뜻있는 승병 의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일어나 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느 날 곽재호도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래 내가 비록 겨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다. 곽재호는 재산을 내놓아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아온 붉은 비단으로 군복을 지어 입었지요. 이때 난데없이 하얀 백마가 뛰어나와 그를 태우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울부짖더니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외군이 보산에 상륙한지 구일째 되던 날 곽재호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남강에 있던 외선 삼척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외군의 배 열세척을 물속에 가라앉혔습니다. 곽재호의 활약이 점점 알려지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고 흰 말 위에 올라 지휘하는 곽 장군을 홍의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곽재호 장군의 가장 빛나는 공적은 솥바위 나루 싸움 이었습니다. 5월 말 호남으로 진격해 가던 외군들이 남강을 건너려 할 때였어요. 이곳을 막지 못하면 전라도 일대의 곡창지대가 적의 손에 넘어간다. 죽을 힘을 다해 적군을 물리쳐야 한다. 때마침 비가 온 뒤라 강변은 진흙탕 이어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군 선발대는 강물이 얕고 바닥이 단단한 곳만 골라 미리 나무 말뚝을 꽂아 표시에 두고 돌아갔지요. 숨어서 그것을 지켜본 곽재호 장군은 어둠이 깔리자 의병들을 보내 그 말뚝을 뽑아 진흙탕 쪽으로 옮겨 꽂았습니다. 그런 다음 갈대밭에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을 숨겨 기다리게 했지요. 이튿날 새벽이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군들은 말뚝만 보고 건너다가 진흙탕 진흙탕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솥바위 나루 옆 벼랑 위에 외군들이 꿈에 봐도 벌벌 떤다는 홍해 장군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나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당황한 외군들이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미 진흙탕에 빠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갈대밭과 바위 틈에서 함성과 북소리가 터지면서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외군 수백 명이 한순간에 고꾸라졌지요.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외군들이 간신히 강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쪽 산마루에 붉은 옷을 입은 장군 십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곽재우가 용감한 장수 열 명을 뽑아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혀 백마를 태우고 위장 전술로 외군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지요. 붉은 옷을 입은 곽재우가 있다. 곽재우를 잡아라. 적장이 외치자 외군들은 여기저기 나타나는 홍해장군을 잡으려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곽재우가 비옷처럼 달려들었고 적군의 목이 무수히 떨어져 뒹굴었지요. 곽재우는 북과 진과 꽹과리를 쳐서 적군을 흩어지게 하는가 하면 밤에는 막대기에 횃불을 다섯 개씩 매달아 서로 연락함으로써 의병의 수가 수천을 넘는 것처럼 속여 적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경상도 성주와 현풍 영산 창령 일대가 외적에게서 벗어났고 적군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곧장 쳐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외군은 곽재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떨 지경이 되었지요. 이 같은 곽재우의 뛰어난 담력과 용기는 젊은 시절 호랑이와 겨루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나라에서는 곽재우에게 성주 목사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도 곽재우는 부총관 한성부자윤이라는 벼슬을 거쳐 함경도 관찰사를 지내는 등 승승장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나라의 형편이 날로 어지러워질 뿐만 아니라 통제사 이순신이 죄없이 잡혀 올라오고 또 절친한 광주 의병장 김덕령이 이모가게 난에 휘말려 죽는 것을 보고 곽재우는 통탄의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벼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곽재우는 창암에 내려와 망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둔생활로 여생을 보내다가 1617년 6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외군을 쫓아 호랑이처럼 신출귀몰하던 그의 활약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전해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눈이 내려 동물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루 또 하루가 지나도 눈은 도무지 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눈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아저씨 아저씨가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네요. 심지어 그 무서운 사자까지도 아저씨한테는 꼼짝을 못하잖아요. 아저씨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거죠. 그러자 눈이 대답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해가 뜨면 녹아버리고 말거든. 그러니 나보다 태양이 훨씬 더 힘이 세단다. 그 말을 듣고 개미는 태양을 찾아갔습니다. 태양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을 녹일 수 있으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맞죠. 그러자 태양은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 했습니다. 난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서 날 가려버리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지. 개미는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람을 세게 불어도 집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 집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그래서 개미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쥐가 내 밑에 구멍을 뚫으면 난 금방 무너지고 말지. 개미는 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쥐 역시 자기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난 고양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고양이를 찾아온 개미에게 고양이는 막대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기는 불이 무섭다고 대답을 했지요. 왜 이렇게 강한 것 위에 더 강한 게 있는 거지? 개미는 불을 찾아가서 이번이 마지막 대답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지요? 아니야 물을 뿌리면 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다시 물을 찾아가니 물은 자신을 단숨에 마셔버리는 커다란 황소가 제일 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황소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칼이 강하다고 했지요. 이제 개미는 완전히 지쳐서 칼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칼을 찾아오게 되기까지 있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이런 고생이 많았구나. 하지만 난 세상에서 제일 강하지 않아. 돌에다 나를 세게 부딪히면 부러지고 만난다. 개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돌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가요? 개미의 질문에 돌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와 찾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돌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가장 강한 힘이랍니다. 사람들은 새들의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새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새들의 왕국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던 새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해서 매일 싸우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노래를 하겠니?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콱 죽어버렸을 거야. 뭐라고? 아무리 내 목소리가 작아도 너처럼 깃털이 새카맣기만 한 것보다는 백배 나아.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새들은 얼굴만 마주보면 싸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나라는 언제나 욕설과 싸움으로 가득했고 새들은 항상 화난 얼굴을 하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꽝이 아름다운 날개를 접고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까마귀는 숙꽝을 보면서 혹시 기분 나쁜 말이라도 들을까 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숙꽝이 말했습니다. 안녕? 네 날개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 참 예쁘구나. 숙꽝의 칭찬에 까마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참 상쾌하지 않니? 우리 저쪽 언덕까지 날아가보지 않을래? 까마귀는 숙꽝의 다정한 말과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숙꽝과 까마귀는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날아다녔고 나무에 앉아서는 서로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 날개는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네 까만 날개에 흐르는 윤기가 늘 부러운걸. 까마귀와 숙꽝은 서로 칭찬을 하면서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 같은 둥지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한 다른 새들은 둘을 이간질 하려고 했지요. 새들은 먼저 숙꽝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숙꽝아 까마귀가 다른 데서 네 흉을 보는 거 아니? 아니야 까마귀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린 친구인걸. 하지만 숙꽝은 다른 새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까마귀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지요. 하지만 까마귀도 숙꽝과 같이 다른 새들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여전히 함께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을 갈라놓으려고 했는데도 저렇게 친하게 지내다니 정말 부러워. 새들은 숙꽝과 까마귀를 부러워하며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새들이 숙꽝과 까마귀처럼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새들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과도 같았던 새들의 나라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의 꾀 한 농부가 염소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지켜보고 있던 세 명의 도둑이 좋은 건수가 생겼다며 기뻐하면서 농부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 사람 꽤 어수룩해 보이는데 잘 구슬려서 저 염소를 뺏어버리는 게 어때? 새 도둑은 농부의 염소를 빼앗기로 하고는 그들 중 한 명이 먼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그렇게 사나운 개를 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요? 겁도 없는 사람이군.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본 농부가 소리친 도둑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내게 하는 말이오? 이 길에 당신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오? 동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개가 아니라 염소인데요? 어허 염소라니 누가 봐도 개구만 당신 혹시 장님 아니요? 도둑은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농부를 지나쳐 걸어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가 그대로 가버려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 웃긴 사람 다 보겠네. 농부가 고개를 갸우 거리며 다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번에는 다른 도둑이 나타나 이렇게 갸우뚱거리며 다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번에는 다른 도둑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더위에 왜 개를 메고 가고 있소? 멀쩡한 염소를 보고 자꾸 개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농부를 지나쳐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참 멀쩡한 개를 보고 염소라니 이상한 사람이네 뭐 내 알 바는 아니지만 그 말을 듣자 농부는 자신이 메고 있는 것이 정말 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마을 어기에 다다랐을 때 이번엔 세 번째 도둑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개를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오 그러자 농부는 염소를 땅에 내려놓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염소지 어떻게 개란 말이오 농부가 되묻자 도둑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농담도 잘하시네 이건 개산소 그것도 아주 사납게 생긴 개 도둑의 말에 농부가 다시 염소를 보자 이번에는 눈앞에 있는 염소가 정말 사납게 생긴 개로 보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농부는 염소를 내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왜 개가 여기에 있지 내가 잘못 봤군 그러고 그러고는 농부는 염소를 버려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새 도둑은 염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봉왕의 어리석음 새들의 왕인 봉왕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봉왕은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우리 부부에게도 사랑스러운 아기를 내려주세요. 얼마 후 봉왕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드디어 봉왕 부부에게 귀여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알이 부화하자 봉왕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새들의 부리를 먹어야 합니다. 부리를 먹고 자란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왕으로 자란다고 했어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은 봉왕은 사랑스러운 아기 새를 위해서 못할 게 없었습니다. 봉왕은 그 즉시 모든 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새들은 어서 우리 아기에게 축복의 의미로 각자 부리를 잘라서 내놓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은 새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부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왕의 말을 어길 수 없었던 새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봉왕은 자기 자식을 위해 우리를 모두 죽일 생각인가봐. 그때 늙은 올빼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새들은 며칠 후에 다시 모여서 봉왕을 찾아갔습니다. 봉왕은 새들을 보자마자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이 건방진 녀석들 내가 부리를 가져오라고 한 게 언젠데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자 늙은 올빼미가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는 길에 한 인간이 수수께끼를 불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수수께끼? 도대체 그게 뭐지? 먼저 이 세상에 낮이 많은지 밤이 많은지를 물었는데 저희는 밤이 더 많다고 대답했죠. 그 말에 봉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리석기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이니 둘이 똑같지 어떻게 밤이 더 많을 수가 있어? 그 다음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한 물음에 저희는 여자가 더 많다고 했지요. 이 바보들 남자와 여자 역시 똑같지 어떻게 여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 그건 알지만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거나 무서워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봉황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새들이 모인 것도 인연 있고 우리 아기가 태어난 것도 경사인데 오늘은 즐겁게 잔치를 즐겨보도록 하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을 할 줄 알아야 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의 비법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난폭하기까지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보석을 무척 좋아하여 궁전 안 창고에는 항상 갖가지 보물들이 가득 가득 했지요. 수많은 보물들 중에서도 왕이 가장 아끼는 것은 아름다운 무늬가 빼곡히 새겨져 있는 눈부신 찻잔 이었습니다. 이 찻잔 이 찻잔은 무려 천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란 가장 솜씨 좋은 도공이 1년여에 1년여에 걸쳐 만든 작품 이었습니다. 그 솜씨 좋은 도공은 자신의 비법을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과 비슷한 찻잔은 단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찻잔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지요.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찻잔을 꺼내 감상하던 왕은 그만 실수로 찻잔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와 미처 잡을 틈도 없이 손에서 휩쓸려 나간 것입니다. 이런 이토록 소중한 찻잔을 깨트리다니 왕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찻잔을 원래 모양대로 붙여놓아야 한다. 만약 원래 모양대로 되돌려 놓지 못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왕의 포악한 성격이 드디어 발동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발만 동동 굴렀지요. 산산조각 난 찻잔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더군요. 나라 안에는 그 찻잔을 만든 도공에 버금가는 실력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신하들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맞댔지요. 그러던 중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내가 남쪽 지방에 사는 한 도공을 알고 있는데 그렇소? 그게 누구요? 노인인데 솜씨가 좋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여러 번 전해들었소. 그럼 뭘 망설이는 거요? 어서 그 노인을 찾아가 봅시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은 물 항아리만 만들고 있다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오? 솜씨만 있으면 그만이지. 신하들은 한다름에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신하들은 노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지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니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이 조각들을 붙여주시오. 노인은 부서진 찻잔 조각을 이리저리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깨알만큼 잘게 부서져 있어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였지요. 안되겠소. 이 조각들로 원래 모양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오. 그러자 신하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튼 찻잔 조각들은 여기 놓아두고 가시오. 그리고 일 년 뒤에 다시 오시오. 그 뒤 노인은 일 년 동안 작업장에 틀어박혀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일 년이 지났어요. 신하들은 노인과 약속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새벽부터 노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이 꼭 일 년째 되는 날인데 찻잔은 복구했나요? 신하들은 그동안 작업을 하느라 초췌해진 노인에게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고 오로지 찻잔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자가 나서며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는군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일 년 동안을 꼬박 작업에 열중하시느라 몸이 이토록 야위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어쩜 안부 한마디 여쭙지 않고 찻잔의 상태만 묻는 거죠? 그제야 신하들은 잘못을 깨닫고 노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하들을 작업실로 데리고 들어가 새로 만든 찻잔을 보여주었지요. 아니 이렇게 완벽할 수가 정말이지 신의 손이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을 거야. 조각을 맞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이건 기적이야. 신하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 중 한 신하가 말했어요.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답으로 돈과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시오. 신하들은 말에 식호운 돈과 갖가지 금은 보하며 먹고 입을 것들을 마당에 내려놓았지만 노인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나는 이런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한 게 아니니 도로 가져가시오. 그래도 영감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니 받아주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다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노인은 결국 신하들이 가지고 온 돈과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나라 안에 퍼졌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노인에게 비법을 배우려는 도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냈지요. 나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그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섞어 형태를 만들고 불에 넣어 굶는 것이 전부요. 어려서부터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해왔고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었을 뿐이요. 백성들이 쓰는 질그릇이나 임금님이 쓰는 보석 찾잔에 구분을 두지 않고 반결같은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할 뿐 내가 당신들에게 전수할 비법 같은 것은 없으니 돌아가시오. 노인의 뜻이 대나무처럼 강직했기에 도공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노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즈 노인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곧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만큼은 비법을 전수해 주시겠지요? 손자는 어려서부터 줄곧 노인 곁에서 도예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가르쳤면 주신다면 저도 이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눈만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 후 노인은 또 작업실에 들어가 하루종일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내심 후회 막급 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노인이 장에 간 사이 손자는 별 생각 없이 할아버지의 작업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서 였지요. 작업실 안에는 평상시 할아버지가 빚었던 질그릇과 항아리만 쌓여있을 뿐 특별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실 한쪽 구석에 낯선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보였습니다. 저건 뭘까? 손자는 단지 호기심에 그 이상한 보자기를 펼쳐보았지요. 아니 이건? 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예전에 신하들이 가지고 왔던 부서진 찻잔 조각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노인은 지난 1년 동안 부서진 찻잔을 붙이는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은 새 찻잔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새로운 찻잔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왕이 부서진 찻잔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난폭하게 굴까봐 아예 자신의 솜씨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에서 돌아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소년은 한다름에 달려가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한테까지 그 일을 속이실 필요가 있었나요? 노인은 그제야 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숨겨둔 보자기를 불어본 모양이구나. 그래 앞으로 너도 더욱 열심히 기술을 익히거라. 전에도 말했듯 이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기술은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는 없단다. 장기술 같은 건 열심히 매진하는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 이 할아버지의 비법이 무엇인지 알겠지.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그리고 작업장에 있는 보자기는 끝까지 못 본 것으로 하거라. 손자는 무언가 결의를 다진 듯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작품으로 보여주지요. 말로써 가르치는 것보다 백배 천배는 더 확실하고 더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안빙 몽유록 안빙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는 글쌈씨가 뛰어났지만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한 후 남산에 별장을 짓고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지요. 그는 별장 정원에 이름난 꽃과 신기한 풀들을 심어놓고 그 사이를 거닐면서 시를 읊는 것을 즐겼습니다. 3월 어느 날 안빙은 여느 날처럼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정원을 거닐기에 좋은 날이었지요. 안빙은 한참을 걷다가 몹시 피곤하여 늙은 회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전해오는 괴상한 나라들의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잠시 후 그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문득 안빙의 꽃 끝에 박쥐만한 호랑나비가 너울너울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고 야릇한 기분이 들어 나비의 뒤를 쫓으니 나비는 가까이 왔다가 또다시 멀어지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빙은 나비를 따라서 어느 마을 입구에 이르렀는데 마을 가득히 복숭아 꽃과 자두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안빙은 꽃들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열 서너 살 정도 되어 보이는 푸른 옷을 입은 아이가 길 반대편에서 걸어 나오더니 활짝 웃으며 손뼉을 치고는 그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와 안공께서 오신다. 주로 남자의 성이나 이름 뒤에 공이라는 글자를 붙어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오던 길로 냅다 뛰어가는 아이의 걸음을 마치 날아가는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아이가 어찌 나를 이리도 반기는고 안빙이 아이를 따라 좁은 길로 들어가자 흰 담장을 두르고 붉은 용마루에 푸른 기와를 얹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안빙이 대문으로 다가가니 문이 열리고 소매가 푸른 옷을 입은 시녀가 나타났습니다. 시녀는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람을 반기듯 앵두 같은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앙빙에게 몸을 숙여 인사를 건넸 지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는 선비님의 큰 턱을 듣고 기뻐하시며 인사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시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요나라 도당씨의 아들인 단주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도 왕위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 후 여러 대를 이어오다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기에 여러 신하들이 왕실 사람 중 항문과 덕이 있는 여인을 택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임금님은 나무와 불의 덕을 그리고 푸른빛과 붉은 빛을 소중히 여기시어 지금까지 나라 전체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안빙은 문득 시녀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제 성은 강이요 이름은 낙입니다. 그때 다른 시녀 한 명이 사뿐히 걸어 나오더니 먼저 안빙에게 인사를 건네고 강 씨를 실없이 놀려댔습니다. 무슨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에 내가 오자 그치는 것이오? 무슨 말씀이오? 귀한 손님을 만나 제 이름을 말했을 뿐이오. 안빙은 강 씨에게 했던 것처럼 시녀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유이며 성은 선비님과 같습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한가롭게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서둘러 안으로 드시지요. 안빙은 여러 개의 문을 지나 황금빛으로 조원전이라고 쓰여진 정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은 이슬처럼 고운 구슬로 만든 발이 쳐져 있고 꽃으로 꾸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전 앞들은 하얀 빛깔의 옥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밝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왼편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건물 오른편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건물이 보였고 기둥마다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안빙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빙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엄이 느껴지는 궁궐의 모습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뻣뻣하게 서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신비로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시녀 수백 명에게 둘러싸인 수레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여왕이 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여왕이 수레를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왕은 살결이 희고 두 볼은 복숭아처럼 붉었으며 나이는 열일곱이나 열여덟쯤 되어보였어요. 여왕이 황금으로 된 관에 붉은색 곤룡포를 입고 아름다운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걸음 한걸음을 뗄 때마다 신비로운 향기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안빙이 급히 달려가 저를 울리려고 하자 왕은 두 시녀를 시켜 그를 말렸습니다. 오랫동안 선비님의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존경해 왔습니다. 우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은 일도 없으니 지나치게 예를 차리지 마십시오. 안빙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두 번 절을 하자 왕도 이에 답하여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겸손한 태도로 자리에 올랐지요. 자리가 정리되자 왕은 신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부인과 함께 바니를 부르라. 잠시 후 도착한 이부인은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을 깨끗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뿐하게 걷는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옷구슬이 부드럽게 구르는 듯했지요. 한편 바니는 통통하게 살찐 얼굴에 눈썹은 푸른 산을 모은 것 같았고 가늘고 연약한 몸은 붉은 비단보다 고왔습니다. 안빙이 얼떨결에 두 사람을 맞아 절을 하니 이 부인과 바니도 답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자리를 정하지 못하자 왕은 두 사람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벼슬이 아닌 바니가 옷깃을 여미고 웃으며 말했지요. 제가 듣기로 조정에서는 벼슬이 제일이라고 하옵니다. 모두들 한바탕 웃고는 자리를 정해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지기가 들어와서 손님이 도착했다고 아래였습니다. 왕이 웃으며 말했지요. 오랜만에 조례선생 수양처사 동리 은일과 다같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마침 이들이 도착했구려 귀한 손님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니 일어납시다. 잠시 후 푸른 수염이 나고 큰 키에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하고 드높은 절개와 지조가 느껴지는 사람 누런 관을 쓰고 시골 사람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얼굴 가득히 향기로운 덕이 풍기는 사람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릴 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상과들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이라 행동이 거칠고 꼼꼼하지 못하여 예법 또한 알지 못합니다. 왕은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빙도 그들을 맞이하여 절을 하니 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아니 안공께서 어찌 이곳에 오셨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안빙은 처음 만나는 세 사람이 아른척을 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이 부인이 왕 앞으로 나아가 아래였습니다. 다시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근처에 있는 옥비를 초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시켜 옥비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밥 한 끼 지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산 뒷길을 지나 옥비가 궁궐에 이르렀어요. 옥비는 열게 화장을 하고 흰옷에 흰발을 타고 있었으며 한 여자가 뒤따라 왔는데 마치 왕비와 공주 같았습니다. 왕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옛글에 귀한 손님이시여 그 말이 희구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옥비가 바로 우리 집안의 귀한 손님이 구려 다만 그녀와 함께 온 여인이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겠소. 이었고 옥비가 왕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부용성의 주인인 주씨를 만나 이곳에 함께 왔습니다. 혹시 제가 신뢰를 끼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처음 만나 반갑구려. 어서 들어오도록 하시오. 왕에게 인사를 올리는 주씨의 모습은 마치 광채가 나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인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이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곤란해 하자 조례 선생이 말했어요. 옥비는 수양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옥비가 대답 했습니다. 옛글에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찌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옥비의 말을 듣고 왕이 한마디를 건넸지요. 그렇소. 옥비는 나의 친척으로 나보다 손의 사람이며 이곳의 귀한 손님이니 내 다음 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소. 주씨도 마찬가지로 성곽과 연못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옥비의 다음 자리에 앉을 만하오. 두 사람은 한참을 사양하다가 방석을 조금 뒤편으로 끌어 당겨서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귀하고 향기로운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푸른색 누런색 붉은색 흰색 옷을 입은 기생 수십 명이 악기를 들고 큰 대청마루에 줄지어 앉았는데 하나같이 뛰어나게 아름다웠지요. 왕이 왕이 옥으로 만든 잔에 술을 따라 안빙에게 주자 음악이 연주되고 기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기생이 다음과 같이 시를 펐어요. 담장 머리에 벗을 휘어져 늘어지니 꺾고 싶구나. 꺾어서 떠나는 사람에게 주니 몇 가지나 남았나. 해마다 이별하여 해마다 꺾으니 봄바람아 앞으로는 풀지 말아다오. 그 후 왕이 음악을 듣다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음악은 사람의 귀를 어지럽게 만드니 그 대신 우리 집안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듣고 싶습니다. 모두들 왕이 말한 음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듣기를 청하자 누런 치마를 입은 가녀린 기생 한 명이 나와 우연금의 다섯 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 연주한 음악은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남혼 곡이라는 것으로 품위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과는 달리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나는 단주의 후손입니다. 사실 이 곡은 내 선조인 문족께서 지으신 곡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곡을 그저 중국의 작품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왕은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잃은 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은 깨어지기 쉽고 좋은 일은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술을 절반도 비우지 않았는데 음악이 멈추었으니 각자 시를 한 편씩 읊어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자 왕은 먼저 옥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술자리는 내가 마련했지만 서열로는 옥비가 내 다음이니 나를 대신해 시를 읊어주시오. 옥비가 시래를 읽고 슬픔에 목이 메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의 집은 원래 강남이었으나 뒤에 멀리 떨어진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선비인포와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분수를 모르고 옥란 지방으로 옮긴 이후로 늘 그가 계신 서울을 그리워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폐옥을 차고 미소를 지으며 점잖게 걸으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를 떠올리니 시의 저절로 슬픈 감정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옥비의 말을 듣고 왕이 서글프게 단식하자 주변에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실같은 담쟁이도 덩굴을 뻗어 몸을 의지할 곳을 찾는 것처럼 여자에게는 믿고 딸을 남편이 필요하지요. 나 또한 동황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황은 스스로의 젊음을 믿고 번개 수레를 바람처럼 몰고 다니며 달구경 꽃구경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에게 충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동황은 옥황상재의 노여움을 사 동쪽으로 귀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재는 그의 재주를 낚여 해마다 봄이 오면 석달 중 열흘은 저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옥비가 옛일을 떠올리자 나 또한 지난일이 떠올라 서글펐던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자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습니다. 안빙이 다음으로 주씨에게 시 한술을 부탁하자 주씨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는 세분이 지은 시와 다릅니다. 주씨는 곧 초나라의 중신 구런이 지은 시 일부분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각자의 생각을 시에 담아 보라는 뜻이었는데 겨우 옛글을 외워 노래했으니 벌로 술 한잔을 내리도록 하겠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돌아가려 하니 안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물러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게 되어 아쉽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비단 당나라 당나라 현족 말기에 양귀비에게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천여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 중에 오늘날까지 관직에 오른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둥 소리가 들리며 안빙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안빙의 몸에는 아직 술기운이 남아있었고 옷에는 그윽한 향기가 배어있었지요. 안빙은 꿈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뜰에는 모란꽃 향떨기가 비바람에 흩어져 있었고 복숭아 나무와 자도나무 가지 사이에는 파랑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지요. 대나무와 매화나무는 각자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뜰 한복판에 있는 연못에는 푸른 연꽃잎이 둥둥 떠있었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기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로구나. 안빙은 놀라워하며 이번에는 궁궐 문 밖에서 만났던 미인을 떠올려보니 예전에 자신이 꽃을 가꾸는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이 어렴풋하게 생각났습니다. 이 꽃 모양은 양귀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당화라고 부른답다. 그러니 문 밖에 돌계단에 심어라. 그날 이후로 안빙은 깨달음을 얻어 글공부에만 열중할 뿐 다시는 정원을 엿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노인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옆집에는 심술구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고요. 착한 노부부는 시로라는 작고 하얀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시로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심술구진 옆집 노인은 개를 지독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로를 볼 때마다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로가 밖에서 크게 짖고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시로는 계속 짖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시로야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가 땅 파는 걸 도와줄까 할아버지는 가래를 들고 와 시로와 함께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래가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깊게 파보았어요. 그런데 땅속에 작은 금항아리가 묻혀있는 게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금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금항아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준 시로가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심술구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웃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못된 노부부도 금항아리를 갖고 싶었지요. 그래서 다음날 심술구진 할아버지는 잠시만 시로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시로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심술구진 할아버지는 시로를 자기 밭으로 데려가서 말했어요. 얼른 금을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시로는 밭에 들어가 한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술구진 할아버지는 시로를 나무에 묶어두고 자기가 직접 파내려 갔어요. 그러나 심술구진 할아버지가 찾은 거라곤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뿐이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할아버지는 삽으로 시로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노부부는 시로가 죽은 걸 알고 몹시 슬펐어요. 노부부는 밭에 시로를 묻어주고 무덤 위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로의 무덤에 가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지요.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 금방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시로가 얼마나 떡을 좋아했는지 기억나요? 나무줄기를 잘라서 절구를 만듭시다. 그리고 시로를 생각하며 떡을 만들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구 안에 찐 쌀을 넣고 찢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쌀을 찢기 시작하자마자 쌀이 모두 금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까? 덕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는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창문으로 이웃집 절구통에서 쌀이 금으로 변하는 것을 모두 훔쳐본 심술구진 노부부는 자기들도 금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마음씨 착한 노부부에게 절구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물론이에요. 필요하다면 빌려가세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심술구진 할아버지는 절구를 집에 가져가 절구 안에 찐쇠를 가득 넣었습니다. 자 보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쌀을 찢기 시작하면 쌀이 금으로 변할 거야. 그러나 찌을 때마다 쌀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 절구를 산산이 박살내서 장작으로 써버렸어요. 착한 할아버지가 절구를 찾으러 왔을 때 절구는 이미 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시착한 할아버지는 절구를 시로처럼 생각했기에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쟤라도 좋으니 좀 얻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한겨울이라 모든 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뿐 이었어요. 마음 시착한 할아버지는 정원의 거름으로 재라도 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를 뿌리자 정원의 모든 번나무들이 갑자기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근처에 성에 살던 왕자도 소식을 들었지요. 왕자에게는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번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해마다 왕자는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싶어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올해는 봄이 되었지만 번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왕자는 무척 슬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마음 시착한 할아버지에게 번나무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를 조금 가지고 왕자의 번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번나무 전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마음 시착한 노구부에게 금이 가득 든 상자와 진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대요. 더불어 할아버지에게 위대한 벚꽃 노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내렸습니다. 위대한 벚꽃 노인과 부인은 매우 큰 부자가 되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원숭이와 개 어느 날 개와 원숭이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원숭이는 감나무의 시를 발견했고 개는 주먹밥을 발견했지요. 원숭이는 개의 주먹밥을 갖고 싶었습니다. 원숭이는 꾀가 많고 말송시가 좋았어요. 그래서 개를 설득하여 감나무 씨와 주먹밥을 바꾸었지요. 원숭이는 감나무 씨와 주먹밥을 바꾸자마자 순식간에 주먹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하지만 개는 감나무 씨를 먹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가 정원에 심었어요.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매일 정성스럽게 감나무에 물을 주었고 감나무는 무럭 무럭 자랐지요. 작은 씨는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개는 감나무에 빨갛게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개는 감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도저히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인 원숭이에게 감을 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숭이는 사실 주먹밥보다 감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기 무섭게 잘 익은 탐스러운 감을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덜 익어 딱딱한 감들만 개에게 휙휙 던졌어요. 그 중 하나가 개의 머리에 맞아 개는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개는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인 절구와 호박벌 그리고 밤송이를 불러 원숭이를 혼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새 친구는 나를 잡아 개의 집 주변에 숨었어요. 개는 차를 마시러 오라고 원숭이를 초대했습니다. 원숭이가 도착하자 개는 따뜻한 화로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밤송이는 화로의 잿속에 구워진 재로 숨어 있었어요. 원숭이가 불을 쬐러 다가오자 밤송이는 갑자기 화로 밖으로 튀어나와 원숭이 목에 붙었습니다. 아 뜨거 원숭이 살려 원숭이는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 다녔습니다. 그 틈을 타 호박벌은 원숭이 꼬리에 침을 쏘았어요. 원숭이는 놀라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 위에 숨어있던 절구가 원숭이 등위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원숭이는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는 개와 새 친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개의 맛있는 감을 다 먹어버리고 개에게 잊지도 않은 감을 던져서 다치게 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개는 원숭이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둘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닫고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하는 농부 옛날에 거짓말 이야기를 좋아하는 황제가 살았어요. 황제는 사발에 황금을 가득 담아 탁자 위에 놓고 그 옆에 검을 갖다 놓았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황제가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황제가 그건 거짓말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농부가 잔뜩 취해서는 황제를 찾아가 황금을 얻어오겠노라고 장담을 했어요. 농부가 궁궐에 가니 황제는 마침 고관대작들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와서 거짓말을 하겠다고 알리자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황금을 사발 가득 담고 그 옆에 검을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농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는 여름에 거두는 곡물을 심기 위해 밭을 가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힘이 약해 일찌감치 고삐를 늦춰야 했지요. 그러자 말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절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앞부분은 집으로 가고 뒷부분은 밭에 남아 히잉 울었지요. 그러자 고간대작들이 말했어요. 거짓말. 하지만 황제는 말했지요. 농부가 똑똑하군. 그럴 수도 있겠어. 저는 말 뒷부분을 집으로 간 앞부분 쪽으로 몰아가서는 나무 속껍질로 꿰맨 다음 버드나무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잠시 쉬려고 누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버드나무가 위로 솟구쳐 있는데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까지 닿아 있더군요. 그때 저는 버드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간대작들이 말했어요. 농부가 거짓말을 하는군. 어떻게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는담. 하지만 황제는 말했지요. 농부가 똑똑하군. 그럴 수도 있겠어.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느님을 보았는고? 고간대작들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던가? 젊은이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간대작들은 농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황제는 말했습니다. 그대들 노다랑 카드놀이를 하지 않나. 그러니 하느님도 젊은이들과 카드놀이를 할 수 있지. 고간대작들은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느님은 그런 노름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농부가 똑똑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말을 수레에 다시 맬 시간이 되었더군요. 땅에 내려오려고 보니까 글쎄 말이 묶여있던 버드나무가 말라서 주저앉아버렸지 뭡니까? 제가 오후에 먹으려고 두었던 간식도 나무와 함께 주저앉아버렸지요. 저는 저는 하늘을 돌아다니며 부자 농부가 귀리를 채로 까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왕교가 하늘로 날아오더군요. 저는 왕교들을 잡아 밧줄을 꼬았습니다. 고간대작들이 말했어요. 거짓말 어떻게 왕교로 밧줄을 꼰단 말이냐? 똑똑한 농부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다음 밧줄을 하늘에 단단히 감고 밧줄을 타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내려왔지요. 밧줄이 너무 짧았던 겁니다. 저는 밧줄 위쪽을 잘라 밑에다 붙였습니다. 고간대작들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어떻게 위쪽을 잘라 아래쪽에 붙인단 말이냐? 그러면 떨어질 텐데 똑똑한 농부는 모든 것이 가능해. 저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여전히 너무 짧았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 높이 만큼 내려왔을까요? 저는 뛰어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밧줄을 자르기는 너무 귀찮아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호밀밭으로 떨어져 목까지 땅에 박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로 가서 삽을 가져와 저를 파냈지요. 거짓말 목까지 땅에 박혔다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파낸단 말인가? 그리고 왜 마을로 삽을 가지러 갔지? 그럴 필요도 없는데. 똑똑한 농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런 다음 저는 강으로 내려와 몸을 싣고 넓은 골짜기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목동이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더군요. 제가 말했지요. 안녕하시오 양직이.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난 양직이가 아니라 황제의 아버지요. 그러자 황제가 외쳤어요.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양을 돌보지 않아. 그럼 폐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황금을 집에 가져가도 되지요? 결국 농부는 황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겠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학 약속을 지키지 못한 도깨비 옛날 옛날에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가파른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의 꼭대기에는 몹쓸 도깨비가 살았어요. 도깨비는 피부가 붉고 머리에는 뿌리 하나 나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산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늘 괴롭혔어요. 어느 날 아침 산 아랫마을의 농부들이 밭에 가보니 채소들이 모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채소를 다 뽑아 하나도 남김없이 밟아 뭉개놓은 것이지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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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밭에는 온통 도깨비의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농부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농부들은 계속되는 도깨비의 괴롭힘에 지쳐 있었어요. 못 쓰게 돼버린 채소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농부들은 산꼭대기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 나쁜 도깨비야 당장 몹쓸 짓을 그만두지 못해? 도깨비는 산꼭대기에서 농부들을 내려다보고는 험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저녁식사로 인간을 한 명씩 바치도록 해. 그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농부들은 도깨비의 끔찍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향해 농기구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사람까지 잡아먹겠다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 중에서도 가장 못된 도깨비지. 도깨비가 으르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내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도깨비의 목소리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농부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도깨비인지 한번 보자. 마냥 하룻밤 만에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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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서 산 꼭대기 까지 백 개 돌 계단 을 쌓는다면 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들어주마. 뭐라고?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도깨비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숱하게 울기 전까지 내가 돌 계단을 다 못 쌓는다면 멀리 떠나서 너희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해가 지자마자 도깨비는 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가 수탉들이 해가 뜨는 걸 보지 못하도록 모든 수탉의 머리에 지푸라기 두건을 씌웠습니다. 하하 이제 계단만 쌓으면 되겠군. 그러고 나서 도깨비는 산 위로 향하는 돌 계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는 빠른 속도로 열심히 돌 계단을 쌓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도깨비는 이미 99개의 돌 계단을 쌓았어요. 도깨비는 씩 웃으며 수탉들이 울지 못할 테니 마지막 계단을 쌓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돌 계단을 남겨놓고 잠시 쉬었어요. 하지만 산에는 착한 요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착한 요정은 도깨비가 나쁜 꾀를 부리는 걸 다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마지막 계단을 쌓으려고 할 때 마을로 날아가 수탉의 머리에 씌워진 두건 하나를 벗겼습니다. 수탉은 해가 뜨는 걸 보고 크게 울어댔어요. 소리에 놀란 다른 수탉들도 모두 깨어 울어댔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지요. 아니 이럴수가 내가 지다니 도깨비는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딱 한 개만 더 싸우면 되는데 도깨비라 할지라도 약속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도깨비는 뿔을 지며 슬프게 울부짖고는 먼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아무도 도깨비를 다시 보지 못했고 산 아랫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개의 계단을 마저 쌓았고 여름 저녁이면 자주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숭이의 꼬리 옛날 옛적 어느 숲에 어리석은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늘 장난을 지고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다른 모든 원숭이들은 새끼 원숭이에게 좀 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끼 원숭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끼 원숭이는 숲을 가로질러 뛰어다니고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장 긴 줄기에 매달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성 없이 굴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가시던 불에 박히고 말았어요. 길고 뾰족한 가시가 새끼 원숭이의 꼬리 끝에 박혔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꼬리를 잡고 숲이 떠나가라 큰소리로 울었어요. 바보 같은 원숭이는 씩씩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발사가 면도칼을 가지고 지나갔어요. 원숭이는 이발사 아저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부탁이에요. 꼬리 끝에 박히니 가시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이발사는 면도칼을 들고 원숭이 꼬리에 박힌 가시를 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새끼 원숭이는 겁쟁이였잖아요. 이발사가 면도칼을 들고 꼬리로 다가오자 원숭이는 소리쳤습니다. 와 엄청나게 아플 거야. 원숭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 순간 면도칼이 원숭이의 꼬리 끝을 스치면서 꼬리 끝이 잘려나가고 말았어요. 원숭이는 잘린 꼬리를 보고 화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꼬리에 한 짓을 보세요. 얼른 꼬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저씨의 면도칼을 제가 갖겠어요. 물론 이발사는 원숭이의 꼬리를 다시 붙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도칼을 원숭이에게 주었어요. 새끼 원숭이는 이발사에게 면도칼을 받아 숲으로 향했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꼬리가 잘려 몹시 우스꽝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새끼 원숭이는 꼬리가 잘린 사실은 금세 잊어버리고 면도칼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숭이는 숲에서 장작을 모으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가져가기 편하도록 긴 장작 몇 개를 짧게 자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잠시 할머니를 지켜보았어요. 멋진 면도칼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원숭이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할머니 제가 가진 이 멋진 면도칼 좀 보실래요? 이 칼은 아주 날카롭 답니다. 할머니가 장작을 자르는데 이 면도칼을 쓰고 싶다면 제가 빌려 드릴게요. 할머니는 원숭이의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원숭이야. 할머니는 원숭이의 면도칼을 빌려 장작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숭이가 가진 면도칼은 나무를 자르기엔 알맞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면도칼은 금이 가고 흠집이 났지요. 원숭이는 면도칼이 못쓰게 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제 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칼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면 할머니가 모아놓은 장작을 제가 갖겠어요. 물론 할머니는 면도칼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장작을 모두 원숭이에게 주었지요. 장작을 받아든 새끼 원숭이는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원숭이는 꼬리가 잘려 몹시 우스깡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새끼 원숭이는 꼬리가 잘린 것은 까맣게 있고 그저 많은 장작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원숭이는 과자를 굽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새끼 원숭이는 세상에서 과자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원숭이는 과자를 조금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에게 잘말린 좋은 장작이 있답니다. 아주머니가 과자 구울 때 이 장작이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쓰던 장작은 잘 마르지 않아서 활활 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주머니는 원숭이가 가져온 장작을 화덕에 집어넣었어요. 말린 장작은 활활 잘 타올랐습니다. 원숭이는 과자가 모두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자 원숭이는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마침내 아주머니가 화덕에서 과자를 꺼냈어요. 그러나 원숭이가 가져온 장작들은 모두 재가 되어버렸지요. 원숭이는 장작이 재가 된 걸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장작에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아주머니가 제 장작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방금 구운 과자를 제가 갖겠어요. 하지만 원숭이야 이미 타버린 장작을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니? 아주머니는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장작이 불속에서 타는 것을 보았잖니. 제 알바 아니죠.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제 장작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못하신다면 저에게 과자를 주세요. 물론 과자를 굽는 아주머니는 이미 타버린 장작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숭이에게 막 따끈따끈하게 구운 과자를 주었지요. 새끼 원숭이는 맛있는 과자를 야금야금 먹으며 다시 숲속을 걸었습니다. 원숭이는 꼬리가 잘려 몹시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원숭이는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잘린 꼬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원숭이는 노쇠로 아름다운 징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말 멋진걸 원숭이는 생각했어요. 이런 징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원숭이에게는 아직도 꽤 많은 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원숭이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가진 이 맛있는 과자 좀 보세요. 할아버지의 징과 이 과자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과자 한 개를 주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맛본 할아버지는 더 먹고 싶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의 징을 저에게 주시면 저도 할아버지께 이 과자를 다 드릴게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는 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가늘고 휘어진 나뭇가지들을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징을 매달았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꼬리가 잘려 몹시 우스꽝 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원숭이는 잘린 꼬리는 생각도 못하고 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열심히 징을 치고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숲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어리석은 원숭이는 노래를 부르며 잘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숲에 사는 다른 원숭이들은 모두 이 우스꽝 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징 하고 마지막 소절을 부르다가 징을 너무 세게 쳐서 그만 또 다른 덤불 위로 곧장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원숭이들은 어리석은 원숭이의 몸에 박힌 가시를 뽑으면서 배꼽을 잡고 섰습니다. 그 후 다른 원숭이들은 새끼 원숭이를 항상 꼬리 달린 징 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새끼 원숭이는 절대로 자기의 꼬리에 대해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노부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인정 많고 착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노부부는 매일 지프로 모자를 만들어 겨우 끼니만 때우고 살았어요. 모자가 웬만큼 만들어지면 할아버지는 가까운 읍내에 나가 팔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설날이 구려 설날에 먹을 떡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한두 조각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떡도 없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한단 말이오. 그럼 이번에 읍내에서 모자를 팔면 설날에 먹을 떡을 좀 사가지고 오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새 모자 다섯 개를 가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개의 모자도 팔지 못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퍼하며 모자를 도로 등에 메고 터벅 터벅 집을 향해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인적 드문 산길을 홀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돌로 만든 여섯 개의 지조 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지조는 아이들의 수호신입니다. 석상들은 모두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여기 서 있다니 하지만 불쌍한 건 아니지 그냥 석상일 뿐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눈보라 속에 서 있으면 얼마나 추울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등에 메고 있던 다섯 개의 모자를 꺼내 석상의 머리에 하나씩 씌우고 잘 묶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석상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는 모자가 하나 모자라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이 일을 어쩌지 모자가 다섯 개밖에 없네. 다행히 할아버지는 자기 머리에 두른 목도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풀어 마지막 석상의 머리에 씌우고 잘 묶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할머니는 화로 옆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이 꽁꽁 얼었잖아요. 빨리 와서 좀 녹이세요. 그런데 목도리는 도대체 어떻게 했소? 할아버지는 머리 위에 쌓인 눈을 털고 화로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읍내에 팔러 갔던 모자 다섯 개와 목도리까지 지조 석상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사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석상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떡을 다 가진 것보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는 떡 없이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노구부는 일찌간지 잠자리에 들었어요. 동이 트기 전 노구부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속에서 걸어온 마음 시작한 할아버지 가진 모자를 모두 지조 석상에게 주었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가져가네. 노랫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고 눈 위를 밟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습니다. 발자국은 노구부가 자고 있는 집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앞에 쿵 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부부는 깜짝 놀라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앞에는 노부부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떡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낸 걸까?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눈 위를 보니 노부부의 집에서 멀리까지 무슨 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눈은 새벽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섯 개의 지조석상이 할아버지가 준 모자와 목도리를 쓴 채 눈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떡은 지조석상이 놓고 간 게 틀림없구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모자와 목도리가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려고 떡을 갖고 왔나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맛있는 떡 덕분에 어느 때보다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못으로 숲을 만드는 방법 옛날에 한 떠돌이가 터벅터벅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집들이 어찌나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지 밤이 되기 전에 묵을 곳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무들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보아하니 작은 오두막인데 집 안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기서 몸도 독이고 저녁밥도 좀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떠돌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느릿느릿 오두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떠돌이를 향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는 길이시요? 해의 남쪽 달의 동쪽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근차만 빼고 온 세계를 돌아다녔거든요. 굉장한 여행가 싫어구나. 그런데 여기서 무슨 볼일이 있으시요?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떠돌이가 대답했어요. 그러리라 생각했소이다. 하지만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거요. 남편은 집에 없고 이곳은 여인숙이 아니니 말이요. 노파가 대답했어요. 착한 할머니 할머니는 까다롭고 인정 없는 분이 아닐 거예요. 우리 둘 다 사람이고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잖아요. 떠돌이가 말했어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대체 누가 그래? 우리 집에는 먹을 거라곤 한 입도 없소.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구려. 노파가 말했어요. 하지만 떠돌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한 번 퇴짜를 맞는다고 그대로 물러서면 떠돌이가 아니지요. 아무리 노파가 투덜거리고 불평을 해도 떠돌이 역시 그만큼 끈질겼어요. 떠돌이는 굶주린 개처럼 계속 애거라고 간청하자 마침내 노파는 양보했습니다. 떠돌이는 마룻바닥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내고 야마랐어요. 떠돌이는 노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잠을 못자도 마룻바닥에 있는 것이 깊은 숲속에서 덜덜 떨며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떠돌이는 명랑한 친구였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떠돌이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노파가 말한 것보다 형편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매우 인색하고 까칠한 사람이라 계속 불평을 하고 투덜거렸어요. 떠돌이는 사근사근하고 상냥하게 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주 넌지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소. 나 자신도 하루종일 한입도 못 먹었는데. 노파가 말했어요. 하지만 떠돌이는 꽤가 많은 친구였지요. 가엾은 할머니 그러다가 굶주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함께 드시자고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떠돌이가 말했어요. 당신이랑 함께 뭘 먹자고 보아하니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뭘 대접하시려오. 노파가 물었어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집에만 있을 때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것을 보면 사람이 수많이 생기고 빈틈이 없어진답니다.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면 죽기 십상이지요. 할머니 냄비 좀 빌려 주실래요? 떠돌이가 말했어요.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노파는 떠돌이가 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해서 냄비를 빌려 주었어요. 떠돌이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훅훅 입김을 불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 다음 주머니에서 기다란 못을 꺼내 손으로 세 번 돌린 다음 냄비에 집어넣었어요. 노파는 정신을 집중해 떠돌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지요. 뭘 만드는 거요? 못 스프입니다. 떠돌이가 대답 했어요. 노파는 평생 제법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못으로 스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지요. 거참 가난한 사람들이 알면 좋겠수. 나도 배우고 싶구려. 노파가 말했어요. 꼭 있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은 빌렸으면 되지요. 떠돌이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면 된다고 했지요. 떠돌이는 계속 죽을 저었어요. 노파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떠돌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지요. 두 손은 무릎을 감싸지고 두 눈은 떠돌이가 수프를 젓는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보통은 멋진 수프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묽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못으로 수프를 만들었거든요. 귀리 한준만 집어넣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없는 걸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겠어요. 떠돌이는 그러면서 계속 수프를 저었어요. 글쎄 어딘가 밀가루 남은 것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밖에 가서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품질 좋은 고운 밀가루 였습니다. 떠돌이는 수프에다 밀가루를 부은 다음 계속 저었어요. 노파는 어찌나 열심히 떠돌이를 보고 냄비를 보았는지 두 눈이 타버릴 것 같았지요. 떠돌이는 밀가루를 한 줌 또 한 줌 넣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먹어도 충분히 괜찮겠는걸요. 소금에 절인 소고기하고 감자 몇 알만 집어넣으면 높으신 양반들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는 걸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겠어요. 노파가 생각해보니 감자도 있고 소고기도 조금 있었지요. 노파는 감자와 소고기를 갖다 주었고 떠돌이는 계속 수프를 저었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열심히 지켜보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나리가 먹어도 될 만큼 근사하군요. 떠돌이가 말했어요. 세상에 뭣으로 수프를 끓이다니. 노파가 말했습니다. 볼이 조금하고 우유 한 방울만 있으면 임금님께도 올릴 수 있겠는데 임금님께서도 예전에 이런 수프를 드셨답니다. 제가 왕의 요리사 밑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요. 떠돌이가 말했어요. 세상에 임금님께 올릴 수 있다고 세상에 노파가 무릎을 찰싹 치며 부르지 졌어요. 노파는 떠돌이가 임금님의 음식도 만들었다는 말에 기가 죽었지요. 하지만 없는 걸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지요. 노파는 보리가 조금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우유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좋은 암소가 방금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나가서 보리와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떠돌이는 수프를 계속 저었고 노파는 떠돌이와 냄비를 번갈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떠돌이가 못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정말 멋진 음식을 먹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수프를 먹을 때 왕과 왕비님께서는 언제나 포도주 한 잔을 드시지요. 샌드위치 한 조각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언제나 탁자 위에 식탁볼을 깔지요. 하지만 없는 걸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지요. 노파는 자신이 대단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고작 그 정도로 왕과 왕비처럼 할 수 있다면 당장 자신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떠돌이와 함께 왕과 왕비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노파는 찬장에서 술 한 병과 유리잔, 버터와 치즈, 훈제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왔고 마침내 식탁은 두 사람을 위해 차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파는 평생 그렇게 멋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수프 맛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환상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세상에 단지 못 하나로 이런 음식을 만들다니 노파는 즐겁게 농담을 하며 평생 알지 못했던 수프를 이렇게 손쉽게 만드는 법을 배운 것에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쓸모있는 방법을 알려준 떠돌이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마시고 먹었어요. 마침내 둘 다 피곤하고 졸음이 왔습니다. 떠돌이가 마루 위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자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노파는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대처럼 대단한 인물은 침대에 누워서 자야지. 노파가 말했어요. 꼭 달콤한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부인처럼 멋진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하답니다. 떠돌이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떠돌이는 커피와 술 한 잔을 얻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노파는 은화 한 잎을 주었지요. 정말 정말 고맙소. 그런 걸 가르쳐주다니. 이제 나는 변환하게 살 수 있겠소. 못으로 수프를 끓이는 법을 배웠으니. 별로 어렵지 않지요. 곁들여 줄 것만 있으면요. 떠돌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노파는 문 옆에 서서 떠돌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야. 오늘의 동화 더 큰 바보들 옛날에 한 농부와 아내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신사가 이 딸을 좋아했답니다. 신사는 매일 저녁 딸을 보러 찾아와 저녁을 먹곤 했지요. 그러면 부모는 딸에게 지하실에 가서 저녁 식사 때 마실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딸은 맥주를 따라오려고 지하실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맥주를 따르면서 우연히 천장을 쳐다보니 들보 하나에 작은 망치 하나가 끼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망치는 아주 오래오래 거기에 끼어 있었던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망치가 거기 있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딸은 생각했습니다. 저분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이 생기겠지. 아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맥주를 따르려고 지하실로 내려오겠지. 그런데 망치가 머리에 떨어져 죽게 되면 아 정말이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딸은 촛불과 맥주잔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한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살펴보러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맥주는 바닥으로 줄줄 흐르고 말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 끔찍한 망치 좀 보세요. 만약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들이 생길 텐데. 아들이 자라서 여기 지하실로 맥주를 따르러 왔는데 망치가 머리에 떨어져 죽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다 마다. 어머니 역시 딸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 딸도 오지 않고 딸을 데리러 간 아내도 오지 않자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러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가서 보니 두 사람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온.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 글쎄 저 흉측한 망치 좀 보세요. 우리 딸이 저 신사와 결혼을 한다면 아들이 생길 텐데 아들이 자라서 지하실로 맥주를 따르러 왔다가 저 망치가 떨어져 죽게 되면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오 이런 끔찍한 일이 다 뭐 아버지도 아내와 딸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사는 부엌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실증이 났어요. 마침내 신사는 대체 무엇 때문에 모두들 안 오는지 보려고 지하실로 내려갔지요. 가서 보니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신사는 얼른 맥주통으로 달려가 마개를 맞고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세 분 다 여기 앉아 울고 계십니까? 오 저 흉측한 망치 좀 보게나 만약 자네와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면 아들이 생길 텐데 아들이 자라서 지하실로 맥주를 따르러 왔는데 저 망치가 머리에 떨어져 죽게 된다면 그러자 세 사람 모두 잠보다 더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망치를 빼내며 말했지요. 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세 분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전 다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만약 제가 세 분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돌아와서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신사는 작별인사를 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애인을 잃어버렸다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를 지는 딸과 그 부모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길을 떠난 신사는 한참 동안 여행을 했어요. 마침내 지붕에 풀이 자라고 있는 어떤 여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지요. 여인은 지붕위에 풀을 먹일 생각에 소를 사다리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신사는 여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아 글쎄 저 멋진 풀들을 좀 보세요. 소를 지붕위로 데려가 저것을 먹이려고요. 소는 안전할 거예요. 목에다 줄을 메어놓았으니까요. 게다가 줄을 굴뚝으로 내려보내 내 손목에 묶어놓으면 내가 집안을 돌아다닌다 해도 내가 모르는 새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맙소사 풀을 뜯어서 소에게 던져주시면 되잖아요. 신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풀을 뜯어 내려오는 것보다 소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소를 다독이며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목에 끈을 감아 굴뚝으로 늘어뜨려서는 한쪽 끝을 자기 손목에 잘 묶었어요. 신사가 갈 길을 계속 가는데 멀리 가지 않아 소가 지붕에서 굴러떨어져 목을 감은 줄에 매달렸어요. 줄은 소의 목을 쥐었지요. 여자 또한 손목에 묶은 밧줄이 소의 무게에 굴뚝으로 끌어올려져 몸의 절반이 굴뚝에 박히고 그을음에 질식할 지경이었지요. 아무튼 큰 바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신사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어 어느 여관에 가게 되었지요. 여관은 사람으로 꽉 차서 신사는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행자는 다른 침대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 여행자는 매우 유쾌한 친구여서 금세 서로 친해졌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뜬 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바지를 서랍 손잡이에 걸어놓고 멀찍이 떨어진 다음 달려와 그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거듭 시도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마침내 남자가 뛰는 것을 멈추고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바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옷 같아요. 대체 누가 저런 것을 발명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매일 아침 바지 속으로 뛰어들려면 한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게다가 얼마나 몸이 더워지는지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사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바지를 입는지 보여주었지요. 남자는 신사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자기는 그렇게 입을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큰 바보 하나를 또 만난 거예요. 신사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밖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퀴며 빗자루며 쇠수란을 연못 속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신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 글쎄 큰일이 났지 뭡니까 달이 연못 속에 빠졌는데 도무지 건져내질 못하겠습니다. 신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했지요. 연못 속에 달은 물에 비친 그림자 일뿐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신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모욕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신사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곳을 떠났어요. 이렇게 하여 세상에는 집에 있는 새 바보보다 더 큰 바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신사는 다시 집에 돌아와 농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냐고요? 그거야 잘 모르지요. 오늘의 동화 남을 속인 토끼 옛날에 바다를 건너고 싶어 하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파도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섬을 보고는 몹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토끼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데다 주변에는 배도 한 척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토끼는 바다에 사는 상어를 불렀습니다. 상어야 우리 둘 중 누가 더 친구가 많을 것 같니? 물론 뇌가 더 많지. 상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말 그럴까? 세워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 토끼가 말했습니다. 네 친구들을 여기부터 저 너머 섬까지 한 줄로 세워보는 건 어때? 그러면 내가 다 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상어들이 섬까지 줄을 섰습니다. 토끼는 숫자를 세며 상어 등을 밟고 깡충 깡충 뛰어갔지요. 드디어 토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어들을 향해 말했어요. 하하 멍청한 상어들 같은 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속인 거야. 바다를 건너기 위해 다리로 이용한 거라고. 상어들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토끼를 덮쳐 날카로운 이빨로 토끼의 털을 조금 물어뜯어버렸어요. 아 아파. 토끼는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섬의 왕이 지나가다 울고 있는 토끼를 보았어요. 왕은 토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토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말했어요. 다시는 누굴 놀리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착하게 굴겠다고 약속한다면 물어뜯긴 너의 털을 되살릴 방법을 가르쳐주마. 네. 약속해요. 약속하고 말고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랭이 풀을 모아서 토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밤 내내 여기서 잠을 자야 한다. 그러면 털이 다시 자랄 것이다. 토끼는 왕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끼는 왕에게 가서 말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물어뜯긴 자리에 새털이 돋았어요. 이젠 다 나았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토끼는 춤추고 노래하며 바닷가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그 후 토끼는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해요. 후 işte 한번 Vladimir ần psic 삶 adoles sters deux